I am still alone Since you left me nothing has been the same There's no time for regrets But I remember how I slept in your chest 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운행 중이던 올류카니발 9인승 차량이 아트원으로 입구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뒷좌석 탑승자를 위해 시원한 개방감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하이루프 구조변경 작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일반 올류카니발 아트원 하이루프가 만난다면 일체감 있는 루프 디자인으로 차량 외관 모습을 한층 더 멋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합법적인 하이루프 자동차 등록증 구조변경 사항에 하이루프 외관 변경 전체 높이는 2040mm 상부절개형이고 아트원 주식회사로 기지됩니다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B타입은 할인이벤트 진행중입니다 위 차량은 C타입 풀옵션 하이루프 사용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천장 절개 루프 시공과 내부 마감제 인조 가죽 감싸기 중앙 및 측면 후면 LED 조명과 23.8인치 모니터 8인치 보조모니터 전면 3웨이 듀얼 스피커 구조변경 비용이 있습니다 실내를 밝게 비춰주는 센터보드 등과 은은한 실내 분위기를 바꿔주는 축구면 LED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HD 23.8인치 모니터입니다 미러링 USB 기능을 사용하여 재미있는 영상을 큰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인치 보조모니터입니다 조수석의 탑승자도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탁 트인 넓은 실내 공간 역시 하이루프 장착 유무 차이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3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센터보드 등 6가지 색상으로 변경 가능한 축구면 LED 등 모두 다 통합 리모컨 하나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3가지 점등이 가능합니다 타고 있는 카니발을 더욱 새롭게 하이루프 구조변경을 통해 하이리무진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높은 천고로 편의성을 담고 있는 하이리무진 일반 카니발 낮은 천고로 인해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하이리무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이루프 구조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트온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